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데일리 체크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전일 마감 시한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서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해보도록 하죠.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큰 변동성은 없을거라 했고 그 예측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적당히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적당히 마감했구요. 하나 조금 놀라운 것은 외국인이 장막판 그러니까 3시 40분 이후에 거래하는 종가로 거래하는 부분에서 매수 확대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손바뀌면 일어난거죠. 그래서 3,245억 매수하면서 마감했구요. 코스닥은 521억 그리고 기관도 227억 매수하면서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요. 전일 공격적인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사들였던 선물 만기약 정도 매도하는 상황 나오면서 지수 상승했을 때 그동안 사들였던 선물 살짝 차익실현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거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자 야간 선물시장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이 전일 소폭 하락 마감했거든요. 0.05% 그리고 0.21% 다우전스 나스닥 하락했구요. 반도체 지수도 0.07% 하락. 자 그에 비하면 독일권은 브렉시트가 10월 말까지 연기됐습니다. 그 안도감 때문에 유럽은 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구요. 전일 상해종합지수가 1.60% 정도 하락한 그런 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어저께 뉴스가 있었죠. 투르크시마 혈액암 바이오시밀러 캐나다의 판매 허가 승인됐다. 그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 상당히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의 판매 허가 난 이후로 이제 캐나다까지 판매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북미쪽으로 5조원 규모입니까? 대단한 규모의 판로가 또 개척됐다. 그러한 뉴스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 내지는 기업 분석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구요. 저는 차트 분석에 더 치중하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뉴스를 잘 참고하시면 될테구요. 많은 분들이 그게 대한 또 셀트리온 국민주의에 가까우니까 분석들 해놨습니다. 저는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놓을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다른 권력은 생각하실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여기 라인 정도만 다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사진을 하나 찍어놓으시려면 찍어놓으셔도 좋겠다. 핸드폰으로 요새 되고 그죠? 아니면 스크린 캡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19만 2천원 20만원권이 탄탄한 지지권을 형성했었는데 그것이 강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가 하락도 우려되었는데 17만 8천 5백원을 저점을 찍으면서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21만원권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실제로 닥터케이에게 리딩을 받고 있는 분이 우리 무료 채팅방에 18만 천원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홀딩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의견을 제시드렸는가 하면요. 강하게 상승해야 되고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 된다. 조정 임박했다. 조정 받고 난다며요.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파도 이 평선 돌파를 할 때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돌파하면 양호하고 강하게 밑으로 쳐지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거 잘 주시하면 된다 했는데 강하게 계속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링 스탑 쉽게 말씀드리면 익절 라인을 쭉쭉쭉 올리면서 홀딩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 3천여만원 수익이 나가지고 지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텐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여기 121권의 장이 예상됩니다만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버린다면 22만 2천원권까지도 이제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24만원을 또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조금 조정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0만 2천원 3천원권 라인인 60일과 5일선 라인을 훼손시키지 않는 적당한 조정이라면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홀딩도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짧게 단타 매매를 할 줄 아는 분이라면 약간 밀릴 때 차익실현해내고 다시 20만 3천원권에서 다시 사놓을 줄 아는 단기 매매를 할 줄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베리쿠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짧게 짧게 할 줄 모른다 하시면 일단 60일권 정도 조정은 감안을 하시고요. 5일선, 61선에 조정받고 스무스하게 다시 반등 시도 나온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만약에 20만 2천원권 정도를 더 훼손하고 내려온다면 차익실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그레일 연속으로 쌍그레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발동된 겁니까? 어쨌든 닥터케이도 이제 슬슬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사면 좋지 않느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상승추세 전환되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닥터케이는 모멘텀을 보고 상승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추가 차익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성향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가치투자자도 아닙니다. 단기 매매 스타일 3,4일 끌고 가는 내지는 추세 좋게 가면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밑바닥에서 찾기보다는 상승전환 확실하게 확인되면 한 22만원 정도까지 강하게 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이평선이 다 지지될 것이거든요. 그 상황 보고 이제 셀트리온 매수 시그널도 조만간에 또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닥터케이 매일 체크 방송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도 돌파했고 120일 끔까지 강하게 강하게라는 표현이 좀 정확합니까? 마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권에 왔긴 왔습니다만 스무스한 조정받고 추가 상승한다면 베리 굿인 상황이다.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글로벌 마케팅 판매를 셀트리온 헬스케에서 셀트리온의 약품들을 판매와 마케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권의 테바와 연계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뉴스도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겠죠. 한몸이니까 똑같은 전략입니다.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강하게 반등 넣는다면 좋은 상황이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조정을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삼행제의 주가는 양호한지 안정호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8시 40분부터는 또 생방송 시작합니다. 생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아침에 핵심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내 안이 눈딱 I'm Dr. K-Yah I'm Dr. K-Yah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